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살로니카 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대살로니카 전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신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도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적으면서 대살로니카 교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받아들고 읽을 수 있는 편지에 적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이 기도문을 작성했다고 그렇게 미루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또 이 편지를 들어서 읽게 돼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비록 환란이 왔을 때 믿음으로 한 번은 잘 버텼죠 그것은 분명 잘한 것이지만 또다시 그들에게 환란이 있을 때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피부에 와 닿는 문제들을 경험하면 사람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핏박과 박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무엇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신앙의 영역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통을 받는 불편함이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물이 흐르고 있는 파이프가 고장이 나서 구멍이 나서 물이 좀 샌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집에 신발들이 물이 젖어 물 때문에 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신발 치우고 파이프를 바꾸든지 아니면 구멍 난 부분만 물을 잠그고 잘 메꾸거나 때워 가지고 파이프를 고치거나 새로 교체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사로니카 교인들 상황에서 직면한 문제는 이런 소소한 문제가 아니고 믿음에 관한 것이었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불편함과 여러 가지 박해가 받았죠 이걸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니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공동체의 문제가 되느냐 개인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큰일이지만 그들이 믿음을 저버릴 때 다른 믿는 자들도 함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좀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면 그들 중에 배신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밀고자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개인은 목숨을 건져도 그 전까지 함께 생활했던 나머지 독립투사들이 모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배신자가 생기기도 하고 배신은 안 했지만 흔들리던 했던 사람도 그 이후에 또 그때 뭔가 변절자가 될 뻔 했지 않냐 하면서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통일성을 결집령을 깨버리는 그러한 위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연약해서 하마터면 배신자가 될 뻔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대살로니카 교인들 중에는요 그 사람을 내포에서 주시하면서 저 사람이 믿음을 버릴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공동체의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랑보다는 서로 감시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런 긴장 속에 있는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두 가지에요 첫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맞는 공동체에 지친 영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자신들의 믿음을 빗대어 서로 사랑할 것을 권변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왜 자신들의 믿음을 빗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과 자신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사랑을 근거로 형제 사랑의 근거로 이렇게 들었을까요 대살로니카 1장 4절과 5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느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한 자신과 동역자들의 믿음을 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들을 사랑한 전제는 자신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함께 택한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같은 우리 아버지로 두고 그 아래 있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의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대살로니카 전서 2장 5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무 때나 마첨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고 이르지 않았어요 또 특정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하나 교회 세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내 이름을 내야겠 후대에 훌륭한 사람으로 남아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또 특정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한 것도 아닙니다 또 사도로서 권위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간다고 해서 어느 정도 대접 받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 대접 받으려는 마음도 기꺼이 포기했어요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에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고 하듯이 그렇게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사랑했는데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했다고 증거하고 있고요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해서 내어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또한 생업 가운데 종사하면서 밤낮으로 열심을 내어서 그들의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 사도들과 동역자들이 자신들의 먹을 것은 또 입고 할 것은 스스로 생계를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걸 보고 누가 말만 사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받고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된 대살로니카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살로니카 전수 3장 6절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내용으로 미뤄볼 때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카의 복음을 전한 자로서 그와 그 동역자들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뽐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이냐 이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어떻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와닿게 이해하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이미 피부로 와닿아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이 행한 그 사랑 그것을 조금 더 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시키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라는 것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아 택한 받은 사람 형제들을 어느정도 사랑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의견이 다르고 뭐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뭐 교회에서 같이 어떤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의견이 갈릴 수 있잖아요 또 같이 일처리 하다 보면 조금 다르게 일처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면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면서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데 형제 사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믿음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믿음 가운데 우리와 같이 부러움을 받을 형제 자매인지 또 그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한 형제 자매의 것을 전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 주셨지요 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을 해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이 기도를 편지로 읽고 있는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기 전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오고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한 그런 모습들이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넘치게 그렇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